나 차 못 타야되지 얘들아? 연카 연카 연카입니다 저희는 고급차 탈게요 연카 타세요 저 연카는 아니는데요? 차고 차고 야 좋다 아이템에 하나도 없네? 나도 없는데? 근데 고급차가 뭔지는 아세요? 없는데 차가? 연카 밖에 없는데 다? 어떤 차 해야 돼요? 이거 스피드입니까 스피드? 아! 잠시만요 제가 디스코드에 메세지 쓰는 거 있죠? 밑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일단 한 번씩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유나님 쿠폰으로 쓰세요 이거 차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석현님 석현님 그 다음에 엑스넷에 인하세요 혹시? 아니아니아니 이거는 제 여자분 이건 여자분 3점 아 좋다 아 이런 게임 될 거 같은데? 잘 들으세요 10초 뒤에 출발합니다 한 손으로 한 손에 10초 뒤에 출발할게요 우리 카린이들 한 손으로 하신다고요 게임을? 한 손으로 플레이하고 10초 뒤에 출발한다고요 카린이씨들 네 아이고 대답 잘하구요 좋구요 조wd 10초 cradle 가는orgeous 저는 아 근데 왜 이렇게 쩌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쩌쩌요? 아 저 형 아니 오빠 너무 빠르다 아 진짜 와 이제 나를 못해요 기차, 기차 갔더니 기차 전부는 한 줄로 가고 있어 아니 별것을 봤어 전부는 한 줄로 가고 있어 기차 갔더니 아니자 한 번 어디 가냐 바다 수영하고 있어 미치겠다 진짜 와아 10초 뒤 출발했는데 한 20초 뒤에 출발하니까 얼마지? 한 20초 뒤에 출발하니까 얼마지? 아니 뒤쪽으로 10번이 되나가지고 10번이 되나가지고 오 1등분 1등분 그래도 1등분은 좀 낫네 아이고 빠졌다 대 탑승하러 갔지요? 1등분은 더 멈춰주세요 1등분은 더 멈춰주세요 예 수영하고 있어야죠 천천히 오세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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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아니 아니 뭐하세요 왜 혼자 벽에다가 쫄아박으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젤 한 번 더 손하고 있어 이거 which 잘 봐 얘들아 이거 역전 됐나? 태율이 하나 둘 셋 태율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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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네 아 나도 왔는데 상승으로 잘한 게 없는데 자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자 한 판 더 할 건데 자 이 트랙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시작을 하고 지금 시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와서 시 싸고 와서 플레이할게요 아시겠죠? 네 파이팅 시작 오지는 약간 실망인데요? 일단 손 씻고 아 이건 이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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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 저 이거 진짜 방해 안 돼 방해하지마 우리끼리 암 뭐야 깨무야 아 뭐세요 스파이 뭐야 아 개에 미쳤어 엄마한테 말해 스파이야 스파이 아 그래도 화장실 갔다는데 이겼지 이건 이겨야지 아니 왜 이렇게 심지어 하세요? 아.. 시발하나? 아 진짜 심하려 하셨어요 진짜 진짜로 심하려 하셔서 자 일단은 아직 키보드 안 잡았습니다 이걸 준다고 해? 이거 이거 자 이어폰 끼고 이제 출발 아니 손을 왜 안 씻고 오세요 자 이제 이제 출발합니다 과강에 55초에 출발했습니다 아 숨쉽어 왔어요 저 이거 역사 될라나? 야맛은 맥주가 옆을 봐라 바로 형님 빠져벗기지 미치신 점 아닙니다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나보다 무단단만 하는 건 없었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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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당연히 꼼치지 않았어 여기가 길... 어 뭐야? 야 넷이 나를 다 빠졌다 차가짓다 야 차가짓네 와 이 등은 뭐야 와 이 등은 뭐야 이게 아닌데 야 그래도 2등까지 거의 왔는데 맞지 아니 천천히 택현님 네 너무 오래 했다고 하셨네요 근데 진짜 시사가 왔어요 심하려가지고 아 진짜로 아 갈빙은 조금 오 갈빙을 어떻게 또 갈빙이라고 읽을 줄 아는 거면 갈빙이 뭐예요? 갈라진 빙산 이거 그 와 여자분 이거 여자분 카트 많이 하셨네 보통 이거를 갈라진 빙산이라 읽는데 갈빙이라 읽어 갈라진 빙산 이거 뭐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갈빙이라 읽어 갈빙 이거는 카트라이드로 많이 했어 아니에요 이거 50초 출발요 50초요? 아 이거 갈빙 어려운데 55초로 해주세요 55초? 방금 57초로 출발했으니까 55초로 이걸 그 반대로 내야 된 거야 에이 이 랩은 내가 준비했는데 안 되지 자 3 2 1 이거 앞에 앞에 빠지고 다 빠지고 아 앞에 다 빠지고 뭐야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다 모으고 가야 돼 이거 다 모으고 가야 돼 뭐 까먹어 졌다 웃겨 아 이거 다 모으고 가야 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아 달빙은 어려워요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이거 어디야 옆발빙 이 내놨어 내가 이걸 원했거든 얘들아 내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거였어 일단 내가 가자마자 빠지시고라고 했잖아 다 빠지잖아 다 섭니다 좀 더 웃겨 아니 배비 너무 어렵다 자 55초 길 아마 헤매고 있을 거예요 뭐야 길이 이게 지금 원래는 한바퀴 돌고 빨리 와야 되거든요 아직 한바퀴는 못 따라서 아직 한바퀴는 못 따라서 자 출발 이거 그냥 배빙해도 어려운데 뭐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리버스야 리버스 반성으로 돼있어 옆발빙 근데 어디 어디 내가 커플이야 제가 어떻게 아 그래도 한바퀴 돌았네 아 다들 한바퀴 돌았어 퇴근이 우리 뒤에 있는데? 퇴리 퇴리 중냄 잡았고 자 점프 아 나 존나 미치겠다 앞에 진짜 빠고 있어 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겠냐고 있어 길이 어디야 길을 못 찾고 있어 근데 이 맵이 처음 가면 길을 잘 못 찾아요 길이 어디야 길 헷갈릴거에요 저기 여자분 어디있지 어 잠깐 여자분이 안 보여 나 방향 취하가지고 믿었다면 더 못해 한 번 나와봐 길이 어딘지 어디야 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1등이 안 보여 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마지막 전주님 난총님 난총님인가 여자분이 잘해 잘하네 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 아 근데 아깝다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리타는 아니다 리타는 아니다 리타는 아니다 리타는 아니야 그래도 아깝네 아깝네 아 내가 한 번 맞은게 야 50초 했으면 꿀짐인데 50초가 딱이었는데 진짜 꿀짐은 난초님 VS 태칸님 스타그랩트 1대1이 제일 꿀짐 아 으어 하핳 아니